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현재 아나운서와 뉴스체크 시간을 가졌는데 앞에 뉴스체크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좋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많이 안 해도 된다? 제 옆자리에는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한 모습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요즘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FMC도 있었고 네, 잠깐 마이크 네, CPI도 있었고 해서 사실 그게 다 새벽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도 좀 컸다고 생각을 해서 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트 시황을 보는 그런 AM 리포트 라이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나 진짜 골로 갈 수 있냐 아까 저희 뉴스 보면은 심한 경우에 4, 8K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뉴스도 한 번 있었는데 진짜로 그게 갈 수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더 지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열려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 이제 새벽에도 그랬고 사실 새벽에 계속해서 주시를 했던 이유가 지금 위치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좀 밀리면 다시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지금 자리에서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 차트로 가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큰 추세로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락 채널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락 채널 과정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또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 건데 두 가지 패턴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락 채널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하락 채널 중단선 약 6만 4천 달러를 이달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삼각수렴 하단에 한 번 더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상승 패턴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만 좀 시간이 길어진다 뿐이지 다시 오르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약간 이런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상승 패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6만 4천 달러를 지켜주고 오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월 말 정도 안에 다시 7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6만 4천 달러를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6월 말 안에 7만 달러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 삼각수렴 하단까지 이제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로 오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여름 정도? 여름 정도에 이제 상방이탈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꾸 이제 여름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얘기하는 여름이 언제 여름입니까? 이제 뭐 7, 8월이 되겠죠. 7, 8월 정도. 7, 8월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서 7만 달러 이상으로 반등할 그럴 시점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면은 조금 기운이 지금 자꾸 내려가는 차트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기운 막 힘이 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금 아쉽다.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송승자 이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지금 최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악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다 올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소식들을 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딱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호재로 인식될 만한 소식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혐의 ETF 순 유입이 조금 많이 둔화됐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제 기준에서도 좀 어려운 움직임이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6만 4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이탈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건데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약간 의도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의도적으로 많이 좀 누르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미 반등이 나오면 저는 진작에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새벽 시간대도 반등이 시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반납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흔드는 무빙, 흔드는 부분들이 아마 일반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많이 좀 우려가 크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슬슬 이제 반등 자리는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락 모먼트, 센티멘트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지금은 송앤널리스트는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이다. 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4시간봉 차트인데요. 4시간봉 차트에서 이 고점 대비 7만 2천 달러 정도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저점을 한 3차례 정도 낮췄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저점을 한 번 더 낮췄죠. 이 과정에서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RSI는 상승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6만 4천 달러를 정도로 이제 좀 지지를 해준다.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6달러 이상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6만 8천 달러 이상 반등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좀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되겠죠. 분위기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그널이 있다. 이런 거는 좀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6,4K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는 모습이고 지금 RSI 지수 이제 일종의 투심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4K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여기를 한 번 지그시 밟고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네. 물론 차트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만 지금 코인마켓캡으로 봐도 6만 5천 3백 달러 정도에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RSI 지수가 회복되면서 일종의 투심 지금이 사는 자리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실제로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한 번씩 낮추는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매수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강한 수요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강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점을 이탈했을 때 보면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의도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강하다. 의도적으로 누른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진작의 반등이 나올 만도한 그런 지금 위치이고 여러 가지 추세적인 패턴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무시를 하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면서 흔드는 식의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는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털려고 지금 뭔가에 의해서 조정 장세가 일부러 연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네. 의도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해 보여요.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그냥 일을 악물고 버티면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불편하네요. 이런 의도적인 움직임을 어느 정도 느껴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량이 이런 부분에서 좀 특이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래도 본인의 손절가를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손절가 정도는 정해놓고 그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나는 좀 버텨보겠다라는 식의 우리가 기준은 잡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손절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상승했다가 다시 꺾이네?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냥 물량 정리해야겠다라고 했다가는 물량 정리를 했는데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뭐야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게 아마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만 저같은 매일 대응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무빙이기는 해요. 코인 시장에 지금 마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흔드는 모습인데 솔직히 초보자인 제가 봐도 지금 이거 약간 개미 털기 2024년 들어서 한 14차 정도 되는 개미 털기 그런 느낌이거든요. 14차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ETF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못 오르거나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65K, 64K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서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털기는 털어야 되는데 워낙에 앞에서 ETF 플로우라든지 전체적인 센티멘트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크게는 털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횡보장세가 굉장히 지금 몇 주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크게 내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절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이제 대신에 알트코인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비트코인 하락폭 대비 알트코인 하락폭이 크다. 지금 매도세가 사실상 알트코인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늘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일 일복 마감 전까지 조금 지금 자리에서 확실한 좀 반등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내일 일복 마감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일복 마감까지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반등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6만 4천 달러 지켜내고 다시 7만 달러 6월 말 안에 회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일복 마감 전까지 6만 4천 달러를 이탈한다? 그거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아침 9시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마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개장 상황 보듯이 그립토 마감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64K가 일단은 마지노선 지지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진짜로 내일 아침 9시에 땡 하고 딱 봤더니 깨졌어. 62.8K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물러날 거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64K 이탈 기준은 제가 봤을 때 복 마감으로도 볼 필요가 없고 실시간으로 그냥 6만 4천 달러를 이탈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한 번에 훅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64,000 달러를 그냥 실시간으로 봤을 때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이게 봐야 될 것 같고 64,000 달러를 이탈하면은 당연히 62,000, 63,000 대에도 지지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4,000 달러를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이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의 움직임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효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매도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좀 열어놓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장기적으로 상승 깃발형 패턴 이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하단까지 한 번 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수가 있겠죠. 이 하단은 대략적으로 한 6만 달러 정도 선이 되겠네요. 6만 2천에서 6만 5만 9천 정도. 6만 2천에서 5만 9천 달러 정도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2차 저지선이 6만 4천 달러 선이 돌파가 되면 현재로는 이제 레인지가 5만 9천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에요? 그렇죠. 그 정도의 박스권에서 한 번 더 밀려나갈 그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2차 저지선은 그러니까 1차는 6만 4천 이고요. 2차는 5만 9천 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 얘기인 즉슨 그거를 약간 반등의 모멘텀 자리로 보고 그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참아도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6만 4천 달러를 지켜내고 오르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좋은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고 실제로 이제 6만 2천, 6만 5만 9천 구간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또 여기를 지지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구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하단까지 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막상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좀 기간을 길게 잡아두고 지지를 충분히 받는지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약간 이때처럼 이때도 굉장히 좀 여러 기간을 조금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랐던 것처럼 이때도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꽤 길게 봐야 될 거예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최소 2주지 않을까 최소 2주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6만 4천 달러 이 구간 이 정도 선에서 올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못 나오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알티코인들 어제 추세를 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알티코인들도 사실 좀 많이 하락폭은 크지만 이 하락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이 그냥 너무 과대 낙폭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도 알티코인들도 너무 과도하게 눌리고 있다. 그래서 알티코인들도 반등을 조금 이제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기술적 반등인 거죠. 낙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20% 정도 가까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도 알티코인들이 약간 그런 반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좀 많이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알티코인이 낙폭은 확대하면서 시장이 규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밀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 타이밍이 알티엔에 다가왔다. 그런데 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6만 4천 달러 선에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다.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지켜주고 반등 나와서 한 6만 8천 달러 정도 이상 회복만 해줘도 제가 봤을 때 알티코인은 지금 가격대에서 20% 이상씩 다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단은 대장주고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가격적인 흐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딛고 6만 8천 선까지는 한 번 회복을 해주면 알티코인들이 또 전반적으로 한 번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9천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 선의 박스콘의 가치가 되면서 상당한 2주 정도의 횡보장을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송승제널리스트가 말씀 주셨는데 2주 뒤면 이제 6월 마감이죠. 네. 월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섣불리 사고 팔고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지지선 가깝게 내려왔잖아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매수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알트는 안 되고. 알트 그렇죠. 지금 알트는. 알트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비트코인은 사실 기준선이 명확하잖아요. 6만 4천 달러라는 것도 명확하고 지금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가 우리가 충분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 거죠. 자 지금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보통은 이제 알트장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알트에서 돈을 빼서 비트로 많이 들어오고 이런 모양도 보였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유입 자체가 그렇게까지 돌지 않는 지금 자금들이 돌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답답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역시 보수적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JH는 9월까지는 조정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지지버자님이 비트 반등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나님께서 CG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의 PIP 분할을 조금 피디님께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새로 꽉 찬 CG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제 차트 시황 때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튜브가 TV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CG로 딱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황 차트를 다 담게 되면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차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 최대 창 크기로 보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틀을 굳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은 저희가 다른 경제방송들이 많이 하듯이 예쁘게 틀을 잡아서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CG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일단 6만 4천 달러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조금 희망적으로 장을 보는 편이 좋겠다. 그래도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리다.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 알트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가능성을 더 보고 아까 뉴스에서 얘기했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8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800만 달러요? 네. 8만 달러 아니고 80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또 추가 매입했더라고요. 네. 추가 매입하시고 또 로버트 기요사키 우리 아버님께서는 6월에 얼마 간다 마지막으로 말을 썼는데 6월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신기한 게 이렇게 차트로 보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센티멘트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굉장히 말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뭐가 맞냐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시장은 난 죽겠는데 유명하다는 양반들은 전부 신문 달러 간대. 무슨 5억 간대 2억 간대 다 이러고 있으니까 유튜브건 텔레그램이건 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형식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차트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오늘 비트코인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얼렁얼렁 알티로로 넘어갈 텐데요. 이더리움에 반등 하나 했더니 다시 그냥 제자리에 돌아왔네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지금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기존에 그래도 최근에까지는 좀 그나마 알티코인들 중에서 이제 대장주 노릇하듯이 좀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편이긴 했는데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탈을 해서 3,500달러가 가장 좀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한 거죠. 그러면서 1봉 2평선까지 지금 좀 약간 좀 위태위태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제 다시 하향 추세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더리움한테도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을 좀 해주면은 이더리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좀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며칠 사이 그 이더리움까지는 제가 조금 이제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반응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반응이 조금 이렇게 더 긍정적인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더리움도 이제 다시 또 단기적으로 꺾이는 있지만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만약에 6만 4천 달러 지켜주고 반등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의 반응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계속 비트코인 대비 또 괜찮은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할 경우 이더리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자리가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우리가 ETF 막 승인된다 이럴 때 3,800, 3,900 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흘러내린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그건 이제 이벤트성 전혀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현상 유지하는 자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3,200달러, 3,300달러였으니까 조금 오히려 지금 오른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비트코인은 사실 사고 팔고 하는 자리를 전혀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더리움은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하고 그냥 비트코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얘를 만약에 트레이딩을 할 거면 비트코인에서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 6만 7천 달러, 6만 7천 3백 달러 정도 이상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더리움 물량을 조금씩 채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은 좀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충분히 지금 앞자리가 4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좀 시간적으로는 좀 예전이긴 합니다만 한 2에서 3주 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텐이 지금 비트코인 못지않게 있는 친구고 또 이더리움이라는 ETF에 대한 이 포텐셜이 지금 있는 상황 아까 이제 에릭 발추네스가 7월 2일 날 반응率 높다고 얘기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충분한 좋은 여건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아까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대규모 고래들이 찾아보니까 3조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샀다 그랬나요?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아까 있었거든요. 저희 전해드렸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쏠 거라는 기대감이 이더리움 큰 투자자 빅 투자자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차트 오늘 말씀하신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오늘 진행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말 그대로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장면 이런 장면 진짜 힘들거든요. 차라리 미국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은 마감이라도 있고 정리하는 시간이라도 주는데 지금 24시간 7일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사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이제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오길래 내일 불미 라이브는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좀 드리고 좀 괜찮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아침에 급변하는 거 보고 막막하더라고요. 화요일 오전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랑 방송 보시기 전에 오늘 또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차트 얘기를 조금 그래픽 얘기를 더 드리자면 지금 화면이 누리끼리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가. 왜냐하면 지금 맥을 쓰고 계신데 맥에는 나이트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화면 보호기 같은 걸 지금 퍼두고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끄면 송출 화면도 같이 누락해 나간다는 거. 그거 그냥 눈에 편안한 그런 색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송승제널리스트님 솔라나 지금도 괜찮나요? 관점 편함 없습니까? 천하제일 버티기 대회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라나 어떤지. 자 리더리움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솔라나는 지금 아마 이제 제가 계속 그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삼각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삼각수렴이 어쨌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단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수렴만 혹시나 하방이탈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차라리 수렴 상방이탈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하단 이탈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수렴 매매를 할 때는 절대 이제 막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굳이 공격적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오히려 좀 지지를 충분히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때 이런 때부터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오히려 돌파가 나오고 눌림 때 이제 받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낫지. 삼각수렴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막 섣불리 막 하단에 도달했다고 해서 막 매수를 막 크게 진행한다거나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삼각수렴이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지금 하단 이탈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 1분 와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솔라나도 좀 중요한 자리인 거죠 사실. 내일 비트코인이 이제 내일까지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잘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솔라나도 삼각수렴 하단 이탈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그래도 좀 말아올려줄 거거든요. 지지를 좀 해줄 거예요. 이 선은. 일시적으로 잠깐 이탈은 했지만. 그러면은 그때 한 며칠 더 좀 더 지켜보다가 어 이 선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네? 하면은 그때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계속 이제 냅두고 상방 이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때 좀 추경매수로 따라 붙거나. 이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솔라나는 지금. 크게 이제 막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솔라나가. 지금 밑으로 이탈이 나온 자리가 한번 보였는데 이게 아마 방금 전인 것 같아요. 10시 지금 보면은 10시 5분경에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에 140 초반에서 지금 달러로 보면은 130 초반까지 약 10달러를 급락을 갑자기 상당히 많이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탈 구간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 뚫렸다는 것이 이제 송승제널리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밑에 하단 선을 그으신 게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는 거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 포인트입니까? 여기서 지지선이요? 단기적인 지지선은 그냥 딱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적으로는. 여기 꼬리 정도거든요. 116달러 정도. 지금 만약에 하방 이탈이 이제 되면은 116달러 정도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낮은데? 그렇죠. 낮기는 한데 지금 왜냐면은 딱히 지지선이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116달러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런 단기적인 지지를 받은 이런 패턴들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올라오는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116달러 부근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솔라나를 내가 이제 좀 계속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16달러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3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116달러를 이제 최후 저항선 최후 지지선으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속상할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세가 안 좋을 때 여기서 충분히 반등 모멘텀을 받게 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더 큰 그런 양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저력이 있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쉽습니다. 솔라나는 왜냐하면 원래 180달러 170달러 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난 4월 초반 첫째 주에 네트워크 장애를 겪은 뒤부터 130달러 중반으로 훅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부터 좀 약간 그전에는 차트가 엄청 깨끗하고 잘 오를 수 있는 차트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엉킨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이 수급 흐름이 뭔가가 엉켰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이제 만들어가는 추세 패턴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얘도 이제 휩쓸리고 하니까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우려를 해라 주의를 해라 이런 부분인 거지 큰 추세로 보면은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평도 그렇고 장기 추세는 다 살아있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꾸미려고 하면서 워낙에 하얀 판만 있다 보니까 뭘 찍어도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유일하게 알트 중에 지금 이도리움하고 솔라저만 이렇게 둘이 생존했거든요. 사실 저는 알트코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연히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홍보로 보일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까지는 포함을 시킨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생태계 파급력이 여전히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일단 3등 코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번 포함을 시켜봤는데 솔직히 사진이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쁜 솔라나 사진 갖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저희 컨택트 메일이나 프레스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가리 용룡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저희한테 뭐랄까 후원금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만 원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2천 원과 7천 원이었나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말씀해 주시는 이 화요일마다의 차트 시황을 좀 더 보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런 게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솔라나까지 봤고요. 그러면 리플이 최근에 자기들 입으로 일종의 호재 예고성 기자들을 많이 내면서 반등을 좀 도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고 저희가 한참 봐왔던 0.5달러 때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가격도 0.4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주일 기준으로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정말 차트는 항상 좋다고 다들 하셨는데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움직이죠. 지금 안 움직이고 시간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변화가 없어요. 얘가 더 나빠졌다거나 더 좋아졌다거나 그게 전혀 없고 그냥 계속 똑같은 가격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리플을 꼭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0.42달러를 손절 잡고 모아보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똑같아요. 그냥. 약간 전송용 토크드로 살 거 아니면 투자를 굳이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반등이 한 번 강하게 나와서 이제 다시 추세가 좀 꺾여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사실 해도 늦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정말 뜬금없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강력한 호재를 터뜨리면서 올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태양봉이 또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장태양봉이 혹시나 나올까 봐 그게 이제 조금 이거 혹시나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전 7월이죠. 네. 이벤트 양봉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이 항상 좀 이벤트 양봉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이벤트 양봉이 혹시나 나를 두고 갈까 봐 난 너무 지금 항상 계속 불안해라고 하면은 그냥 0.42달러 지지선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그냥 DJ 하듯이 모으면 될 것 같아요. 0.42달러가 사실 최근에는 깨지더라도 복구되고 깨졌다가 올라오고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발표라든지 소송의 해결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한 번은 오를 거니까 호재성 큰 게 나오면 그런 시점을 좀 기다리신다면 리플은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리플은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고 갖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많이 갖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최근에 이제 유동장세가 계속 횡보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리플 투자하는 데 흐름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하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매수하는데 스스로라면 해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요? 저는 좀 알트장이 좀 나아지면은 저는 리플은 좀 담을 생각이 있어요. 알트장이 나아지면 언제 나아지나요?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알트를 사실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몇 주 전부터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내가 알트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최적화된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한 번 될 뻔했다가 실패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방 추세로 다 전체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은근히 이제 송수제널리스트가 비트맥시 성향이 있어요. 비트맥 성향이 있어서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약에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이 시장에서는 크리프트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송수제널리스트가 전해주시는 오늘 6월 18일에 차트 시황은 이제 공식 준비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늘 주목 있습니까? 아니요. 주목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들을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딱 얘기하신 게 일단 스택스 하나 눈에 보입니다. 스택스. 스택스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스택스의 흘러내림은 요새 상당한 기조가 좀 있습니다. 네. STX. 그러니까 전에 스택스를 한 번 봤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봤던 것 같은데 지지선은 일단 이탈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느리네요. 왜 갑자기 느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제 좀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1.88달러 정도였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인 거죠. 이 정도 선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이탈 됐죠. 이탈이 돼서 사실 스택스는 지금 굉장히 좀 너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그게 딱 보이지 않나요? 스택스는 일단은 선을 좀 넘었다. 강을 좀 건너갔다. 지금 이게 로딩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2평선이 지금 이게 딱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지금 주가가 2평선 밑으로 이제 빠지면서 2격차이 벌리면서 하방압력을 엄청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2평선 밑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굳이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물려있는 분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제 스택스도 과거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요 지지선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강하게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정말 나중에 가면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커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그냥 내 그 손실이 일부 그냥 복구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을 자리에서는 좀 잘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아마 2평선이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화방압력을 계속 받고 있네요. 스택스 가지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한국 투자자분들이 스택스를 상당히 지금의 스택스가 있게 만든 그런 혁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많고 그걸 통해서 수익 창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이 안 좋을수록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 테마 종목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이 안 좋을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테마 알트로서 스택스가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손을 대기에는 혹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거 보는 좀 쉽지 않다. 네. 지금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스택스처럼 지금 아마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진한 파란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 일봉 31선 EM의 이동, 지수 이동 평균선인데 31선 이하로 이제 주가가 이탈되면서 지금 오히려 하향 추세로 꺾이고 있잖아요. 31선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단순히 그냥 봤을 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인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단타로 했고 수익 보면 되지 않아? 그거는 굉장히 좀 오만한 생각이다.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진한 저런 추세선이 밑으로 꺾였다는 것은 이제 하락의 길로에 들어섰다. 네. 하락 추세에서 절대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고. 당장은 이게 이제 꺾여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라든지 매도 포인트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분명히 물론 보유하신 토인이 만약에 저걸 가지고 계시다면 대응 전략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지금 비중이나 매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조금 시차를 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 전략 매도하거나 그럴 타이밍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미 놓친 거죠. 네. 그래서 기차는 일단 떠났기 때문에 보약고 있었다가 알트가 분명히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시즌이 이제 사이클상 오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고 초반에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트건 비트건 차트적으로 보여주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의 대응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수박님께서 자 M.E.W. 미우라고 읽나요? 캣지 인 더 덕스 월드. 강아지 세상의 고양이라는 밈코인인데 빗섬에 있나봐요. 저희가 밈코인을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캣지 인 더 덕스 월드. 미우라는 토큰인 것 같습니다. 밈코인인데 그래도 상장된 지 꽤 됐습니다. 글로벌 여러 거래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달라고 하시네요. OKS 거래소 있네요. 네. 한번 봐주시죠. 최근에 저도 기사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밈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밈코인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들하고는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제 추세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이제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그런 것들하고는 추세가 일찍 좀 다르죠. 화방압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어쨌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증권법이니 뭐 가이드라인이니 상장기준이니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일반 알트보다는 차라리 커뮤니티가 이끌고 가고 커뮤니티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좋아서 사고 팔고 이런 거가 이뤄지는 밈코인이 훨씬 낫다.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요새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탈중앙화라는 이런 그런 개념에서는 밈코인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요새 상당히 성장세가 뚜렷한 것 같고 물론 뭐 알트도 그렇고 밈코인도 그렇고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봤을 때는 수익률적으로는 밈코인이 떨어질 때는 훨씬 화끈하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밈코인이 이걸 왜 사지? 이런 측면이 가까웠는데 요새는 조금 약간 설득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일반적인 알트코인 건드릴 바에는 이런 밈코인 자체를 건드리는 게 리스크적으로는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수를 진행하기는 애매모호해요. 찾으면 했어요? 네.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단기적으로 잘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또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굳이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일단 최소 다시 양봉 만들어주면서 적어도 이 일봉 31선 이렇게 잘 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일봉 31선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은 한 번 나오고. 사면 돼요. 얘가 오히려 지금 은봉이 내일 일봉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좀 안착하는 형태로 가준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준다. 하는 과정에서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아준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죠. 스테이트모드를 잘 타고 간다? 네. 사면 아마 좀 잘 갈 것 같아요. 고점까지는 한 번 두드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워낙에 많은 밈코인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코인을 다 정확하게 이 내러티브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알지는 못해서 다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일단 차트적으로 차트의 모양만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 테크니컬한 리뷰로 봤을 때는 현재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어떤 흐름이 갈지는 확인을 하셔라. 특히 매일매일 아침 9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 상황을 체크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저희 앞서서 이제 많이 시간을 좀 소모를 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 1시간 반째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워낙에 많은 분들 힘들게 하는 장이고 거기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원화 마켓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피곤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특히 요새 한 이틀, 3일 동안 상패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위험하다, 얘는 뭐다, 얘는 김치다, 얘는 버거다, 얘는 국내 유통량이 얼마고 무슨 사고를 쳤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물론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찌라시는 현재까지는 찌라실 뿐이다. 네. 동요하지 마시고 일단 크립토 시장의 투자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를 충실하게 가져가셔라.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있는 K-크립토 시장 아니고 코스피, 코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그걸 넓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한시가 다 됐습니다. 네. 식사 하시면서 보신 분들, 식사 아직 못하시고 보신 분들, 아직 못하신 분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진석이었고요. 송승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